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! 알람 설정은 필수! 캐롤리치즈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년만에 드디어 이발했습니다 짠! 오 요 정도 잘랐어 요정도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할거냐면은 연승미션을 좀 할까 합니다. 스파할건데 자 룰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자 이렇게 정했어요. 잠깐만요 자 연승미션 5연승으로 정하고요. 2천원 일시 햄버거 두명을 지급합니다. 실패시에요 메뉴는 요렇구요. 꽝도 있습니다 사다리 탈거고 맨원을 냈을때 햄버거 두명 지급이고 캐릭은 요렇게 합니다 3맨원일 때는 요렇게 하고 치킨을 지급합니다 5맨원일 땐 요렇게 하고 치킨을 지급합니다. 이런식으로 옵션 정했습니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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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볍게 2천원 미션 시작해봅시다. 가볍게 2천원 미션으로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 잠깐만요.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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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원 갑시다. 자 2천원 두명 일단 들어왔구요 아 이랜 샹가트 자 다음분 류가 류 걸렸고 샹가트 류로다가 연승한번 갑니다 아 야 이거 불안한데 이거 첫판부터 좀 안좋아 흠흠 아 야 우리 돈 날리게 생겼네 아잇 야잇 아잇 우리 돈 날리게 생겼는데 이거 아잇 미션 괜히 했나 밸런스 패치 벌써 벌써 밸런스 패치 해야되나 이거 큰일났다 이거 벌써 벌레 밸런스 패치 해야되나 망했는데 안좋아 아우 야 망했다 백태시를 하자니 백태시를 하자니 야 망했는데 이거? 아 초판부터? 와 말도 안돼 저게 왜 넘어가 망했다 아우 네 와! 나이스! 좋아요! 아직 몰라 이거 아! 하나도 황인만의 대감방 Tigers 죄송하지만 한판총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판총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아 이게 내가 장기적인 이벤트로 봤는데 첫판부터 햄버거 털릴 수 없단 말이야 2천원인 시간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2천원 정도면 뭐 이 정도 2천원인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는거지 자신있어 자신있습니다 아 58천사님 그 뭐야 아 장군이 걸려 저격했냐 아 미치겠네 이거 와 와 와 씨 어떻게 맥맥 왜이래 오늘 야 이거 밸런스 야 밸런스 패치해야겠네 이거 아 미치겠네 오늘 아 아 마이너 minimal 그렇지 한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아 저걸 뛰게 다니 와 씨 아 진짜 아 미친 거 아니야 와 형 지금 심장 엄청 뛰나요 좀 긴장이 되네 일반 일반 렉매가 아닌 지금 내 자신에게 리스크를 안고선 렉매를 하는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떨려요 5연승밖에 안되는데 5연승이 왜 이렇게 50연승 같냐 사쿠라 사쿠라는 가능성이 있지 아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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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점프? 와우 과감해 오 뭐야 와하이 와우 어? 너를 내민다고? 어 야 망했다 졌다 아씨 아아 내 앱 먹어 와아 미치겄네 이거 아아 야 이렇게 힘든가 망했다 이거 오늘 방송 망했스 오늘 방송 망해버렸스 오워 그만 들어왔어 3번이요 3번 갑니다 제빨 와 미치겠네 오늘 아 나 이게 아닌데 진짜 왜 아쿠마가 안걸 아 자 오늘의 컨텐츠는 오늘로써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 컨텐츠로 봤는데 장기 컨텐츠로 봤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장기 컨텐츠로 봤는데 야 이게 아니야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 모든 도네를 다 빨아먹고 내가 다 연승 이겨가지고 모든 도네를 다 빨아먹는 그런 그런 어? 그림이었다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? 가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가일로 1승도 힘든데 아씨 아 진짜 뭐 이런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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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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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는 색색버거인가요? 걸렸습니다. 특이헤더에다가 비밀글 남겨주시면 바로 갑니다 와 라드 드래곤 마스터님께 3매논으로 또 도전 들어옵니다 내가 계속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실패한 줄 알지? 아쿠마 걸린 순간 끝나는거야 아우 얜 또 뭐야 아쿠마 걸린 순간 아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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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당첨시켜놓고 넘어가 2천원 미션 간다 2개 너 다시 유령되고 싶으냐 자 2천원 미션 들어갔구요 갑니다 자 2천원 미션 들어갔구요 바로 갈게요 자 1천원 감사합니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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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갑자기 후변량이 늘어나신거 같은데 착각이겠죠 한번 해보세요 후변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이럴때 아쿠마가 걸리네 아 이게 이럴때 아쿠마가 걸리면 이게 참 어? 아니 말이야 인간적으로 좀 큰 금액 걸렸을때 아쿠마 걸려야되는데 아 반장하겄네 진짜 자 일단 아쿠마 갑니다 이거 아쿠마도 실패하면은 이거 아쿠마도 실패하면 진짜 오늘은 풍망이야 야 오늘 미쳤다 아 왜 안눌렸지 분노 억울하다 왜 저렇게 나가